사람인가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의 주장과 판단과 평가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물 검증을 보시게 되면 이 인터뷰의 하단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시게 되면 빅토르 아브레오 고문은 석유개발 탐사 분야에 40년 가까이 활동한 브라딜계 미국인이고 2016년 미국 휴스톤에 지질탐사 전문 컨설팅업체 액터지오를 설립했고 22개국 31개 현장의 지질평가 시추 사업에 관여했다. 이런 내용을 대한석유공사가 보도자료 같은 걸 통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죠. 근거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홍보전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아파치 중국 해양석유 등 40억 개 업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5년에는 미국의 정류사 엑슨모빌의 지진그룹장을 맡아서 최대 심해 석유가스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강구 탐사에 참여했다. 미국 지질 분야의 최고 명문대학인 라이스대학에서 지질학 및 지구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게 이제 프로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검증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가 검증 시스템이 화나게 많기 때문에 허술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나온 학교 그 양반의 경력 그리고 그 양반의 활동 영역 그리고 그 양반의 연구업적 이런 것을 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석유 탐사에서 광구 매입 조강권 확보 같은 작업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탄성파를 검사하는 데만 한 해에 수십만 달러가 들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다음 단계 데이터를 해석하는 일인데 이 일은 시초업체가 할 것이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저런 일들은 지질 탐사는 일감이 아주 아주 드물어서 몇 년간 매출이 3만 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돈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그건 뭐 계약사항이니까 상시하게는 밝힐 수 없겠지만 입찰은 어떻게 경쟁 입찰했는지 그런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로 대한석유공사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 소음이 나지 않도록 밝힐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 문제까지 제가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는 그대로 이렇게 밝힐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어떻게 했고 입찰 과정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 업체 가운데서 액터 지호사 팀들을 위해 선택했고 그다음에 업계 통상 프로젝트 비용은 얼마 정도고 이런 부분들은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물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리서치 게이터라는 이름들 학자들이 많이 쓰는 종류의 포탈 같습니다. 여기 이제 빅터 아브료 라이스 대학교 지질학과 phd입니다. phd고 그동안 이 양반이 주저자 혹은 공저자로 이름 참여한 논문은 53편입니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양반의 소위 전문 영역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름들 지금 찾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0년 정도의 경험이 있고 석유업계에서 석유 채굴 그리고 연구 생산 그리고 22개 31개의 광구에서 시추와 관련된 것을 이벨루에이션 평가하는 그런 검증된 레코드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생산 과정에서의 심해 모델을 하는 그런 분야의 스페셜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보시게 되면 이 양반이 라이스 대학을 나왔고 라이스 대학을 나왔고 그다음에 액슨 모빌의 업스트림 리서치 캄퍼니의 시니어 테크닉을 컨설턴트를 했고 이게 아마 2015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나와 가지고 액터 지호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어소시에이터라고 표현했는데 어소시에이터는 아니고 어드장트라고 겸임 교수를 1999년부터 해봤고 그리고 대부분 이게 오일 인더스트리가 휴스톤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휴스톤에 직장 다니면서 아마 이제 겸임 교수를 한 두 강좌나 한 장좌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스 대학에는 여러분들 몇 년에 다녔는 거 하니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여러분들 학위 과정을 한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학위 과정을 했겠죠.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점은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이 양반의 리서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리서치가 다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전문용어니까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브라질의 근혜 근혜에서 여러분들 이런 소위 탐사와 관련된 연구 논문에 공저자로 빅터 아브리오가 2024년 또 11월 달에 발표한 그런 논문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다음 논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석유 탐사와 관련된 그런 논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논문을 보니까 2021년 또 9월 달에 또 이런 브라질 남동해안의 그런 이런 시추와 관련된 또 공저자 두 번째 공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뭘 해완지 그냥 금세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여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그림만 보더라도 그런 어떤 탐사와 관련된 그런 논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했을 때니까 이게 공저자로 대부분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2019년 1월 달에 발표된 이런 공저자 이게 쫙 한 53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륙봉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학교 경력이나 근무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신문사에서 이야기한 그런 그거하고 틀리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2015년도에 엑션모빌에 그룹장을 했고 2016년에 창업을 했고 그리고 1994년도 1997년 사이에 휴스톤 엘 라이스 대학교에서 지질학 박사를 했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시게 되면 더 자세합니다. 이거는 이 뭐죠 석유지질학 책에 여러분들 무슨 학계가 쓴다. aapg가 advancing the world of petroleum geoscience니까 여기 이제 아마 출마를 했던 모양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엔에 무슨 뭐 학회에 무슨 책임을 있는 자리에 했는데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카데믹 디그리 1997년도에 라이스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를 했고 88년도에 브라질의 리오그란테 페더럴 유니버스티에서 석사를 했고 1984년도에 학부를 졸업했고 나이는 대개 이제 보면은 뭐 한 지금 60이 안 됐겠네요. 보시게 되면 익스피리언스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컨설턴트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1999년도부터 97년도에 여러분들 학위를 마치고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겸임 교수를 해오고 라이스 대학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엑선모빌에서 학위를 마치고 엑선모빌에 들어갔네요. 1997년도에 라이스 대학에서 지질학을 마치고 그다음에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휴스톤에 소장한 엑선모빌의 여러분들 시니어 테크니컬 컨설턴트인데 아마 그 지질 분야 중에서 또 석유 매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료를 연구한 사람 같거든요.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aapgs에서 이렇게 활동해 온 것도 이렇게 1995년도에 여러분들 했고 2006년하고 2008년도에는 우수한 그런 연설가 상도 받았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엑선모빌에서 이렇게 일을 잘했다고 2006년 2014년 1998년도에 상 받은 거 하고 그게 다 나오는 거죠. 이걸 다 종합하게 되면 전문가로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다만 컨설팅 입찰을 하는 과정이 공정했느냐 컨설팅 비용은 적정하게 지불됐냐 문제는 그거는 이제 대한석유회사가 이 사람들하고 맺은 그런 계약의 비밀준수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는 있겠죠. 설득할 필요는 있는데 제가 그런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문제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한 번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은 하도 이렇게 소문들이 있냐 그냥 우왕좌왕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과치가 있고 이번에 방한한 액터지요의 빅토르 아브레오 고문의 그런 학문적인 또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